희준형 거기 안 서 희준형 당장 네 방으로 올라가 어서 당장 방으로 올라가다니깐 미안 엄마가 좀 늦었지 엄마 빨리 가 그래 그러자 거기 서라고 했지 차에 먼저 가있어 나는 이 결혼은 달라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너도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태우 나랑 잤어 나랑 잤어 이태우 그 사람 지선우 쉽게 못 잊을 거예요 다시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중하게 생각해 어쩌면 너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어떤 일로 하자면 하실 때 나한테 뭐가 남았니? 구질구질하게 남탓하기 전에 네가 한 짓들을 돌이켜보라고 너 같은 새끼한테 내가 바란 건 오직 내 때를 하나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였어 같이 노력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이건 아니지 다경아 망상에 빠진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어 이제 다 알아버렸다고 그건 당신이